뭐야 여기 너 어디야? 내가 어디로 온 거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개구리가 되어버린 개구락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개구리로 살아가게 된 불쌍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운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팁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자 여기서 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던데 설마 이 화장실이 옷 갈아입는 곳인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열쇠가 붙어있네 아니 내가 왜 이걸 지난 시간에 못봤지? 하지만 열쇠 따위 없어도 그냥 문이 열리는군요 저 열쇠는 왜 있는 거야 똑똑 계십니까? 여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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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여기는 포스터들이 잔뜩 있네요 그리고 CCTV는 뭐야 옷 갈아입는데 나를 감시하는 건가? 개구리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프라이버시가 사생활 사생활 자 오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거구나 자 요것이 기본 개구리 그리고 얘는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개구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똥배에 커다란 파리를 그려놓은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콘을 사랑하는 개구리도 있네 우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하수로에서 먹었던 닌자 개구리 캐릭터네요 만약 기본 개구리를 쓴다면은 여기 있는 각종 액세서리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나는 오늘 닌자 거북이 개구리가 될 테다 줄여서 닌자 거구리 아니 근데 정작 옷은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데 여기 있는 이 옷장은 왜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또 옷을 주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다 아이고 어? 뭐야? 어? 생각보다 옷장이 깊은데? 이상하다 어? 아 왔다 어이 깜짝이야 어이 뭐야? 여기 어디야? 왔또 이곳은 어디지? 할로윈 호박이 있어서 조금 불길하긴 한데 여기 왠 왕관이 있고 이 왕관은 저희가 본 적 있는 왕관이죠 음 그리고 어이 눈사람 머리가 어이 무섭게 왜 머리만 있어? 너 왜 머리만 있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나? 아이고 아이고 어? 내가 머리를 써버렸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우리가 안 놔 내가 이 전화부스를 통해서 왔나? 똑똑 Do you wanna 어이구 문 열린다 아이차 변기에 앉기 전에 써버렸어 우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아쨔 안녕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여기 너 어디야? 내가 어디로 온 거지? 어? 이건 뭐죠? 뭔가 우주선에서나 불법한 장치가 있는데? 무슨 게임기 같기도 하고 오 희한하네 띠릿 띠릿 여기는 닌자 거구리 닌자 거구리 외계인 나와라 외계인 나와라 음 고장났구만 이런 싸구려 기술 같으니 이 빛은 어디로 올라가는 오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저기 개구리 시체 같은 게 하나 있고 오 거대 개구리가 변기 청소할 때 쓰는 솔 가지고 여기저기 막 휘젓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여기서 나가겠어 잘 있어라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 날씨 좋구만 자 닌자 거구리 코스튬도 입었겠다 이제 오늘은 착한 일을 좀 해야겠어 어 뭐야 마침 나오자마자 도둑으로 딱 보이는 녀석이 있구만 거기 서라 이 녀석 이 자식 너 무슨 짓 했어 빨리 말 안 해 이거? 아 잘 못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밖에 안 훔쳐먹었어요 부디 한번 배를 만져봐야겠다 야 이 녀석 배가 빵빵한 게 커피를 한 다섯 잔은 먹었는데? 어허 이거 개구리가 개구라를 치네 어 따라와 따라와 어 여 주변에 감옥이 있다고 하던데 여긴가? 여기가 감옥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문이 안 늘리냐? 저기요 도둑 데려왔어요 이 닌자 거구리가 도둑을 데려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가 아닌가 본데? 아 여긴가? 여긴가 보다 어 뒷문이 있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감옥인가 보구먼 오 좋았어 딱 찾았다 여기 또 누가 이미 들어있네 야 들어가 오케이 응? 이건 뭐야 구석탱이에 웬 헬멧이? 오 뭐야 이상해 이거 쓰니까 주변이 어두워져 정체가 뭐지? 아니 그리고 누가 여기다가 어? 스티커를 붙여놨어 거기다 쓰레기까지?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만 어? 감옥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려? 감옥 가고 싶은 거야? 자하 그렇지 왓 아이고 여기 나처럼 쓰러지신 분이 있네 어이 잠깐만 이 사람 경찰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맥주캔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는데 뭐지? 설마 여기서 술 처먹고 지금 어? 농땡이를 피우는 건가? 아저씨 살아있어요? 일로 와봐요 지금 군무 태만인 거 알고 있어요? 아저씨 저하고 바람 한번 쐬고 옵시다 준비됐죠?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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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호 여기서 빵빵이를 한번 타주고 네이용 오호호호호 자하 와우 가자 가자 우와 비행선에 부딪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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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불태웠다 응? 아니 이분은 옥상에서 뭐 하시나? 흥겨운 음악을 듣고 계시네? 어 볼 따구에 별을 반짝반짝 붙인 게 되게 날라리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라디오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아저씨 춤 되게 더럽게 추시네요 뱃살을 문질문질거리네? 야 이거 또 닌자 거구리가 음악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어 뭐야 여기 화장실이 있다 으쨰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야 문 열어 아이고 아이고 누가 이미 계시나? 알쪽 문이 열리는 거네 오 잠깐만 근데 여기 화장실 문에 그려진 개구리 아까 전에 감옥에 있는 그 개구리 아닌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개구리 몰라 일단 똥이 급하니까 들어간다 급똥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우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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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약간 복장을 보면 범죄자 같은데 얼굴 화장을 보면 광대 같기도 하고 좋았어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범죄자들에게 친구인 척하고 다가가서 다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어야겠다 개구리 댄스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네 희한하게 콘테이너 박스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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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다 함정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범죄자를 잡으려니까 범죄자가 안 보여 개똥도 이야기했을라면 없다더니 다 어디로 간겨 이거 어 여기 있다 안녕 친구 우리 같은 팀이야 옷을 봐 옷을 어 나랑 함께 춤추지 않을래 넌 페이크고 잡았다 여놈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보스에게 데려다줄게 보스가 너 지금 찾고 있어 어 너 사고쳤지 이녀석아 따라와 따라와 보스가 찾고 있어 보스 여기 이녀석 데리고 왔어요 들어가 들어가 이녀석아 짠 하하하하 사실 여기가 제일 안전해 얘들아 어 잠깐만 여기 화장실 있었네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 가도록 합시다 아이짜 아이고 아이고 말없다 아잉 어 어 아 아 아 좋구만 여기에 어 경찰옷이 있었다니 진작 이 옷을 입었어야 됐어 아 여기 아저씨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분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약간 수상한데 덕게임 어 이거 약간 불법복지 게임 아닌가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아저씨 멈춰봐요 이 아저씨가 경찰 말을 무시하네 뭐야 어 저 사람도 죄송하다 거기 서라 거기 서라 너 범죄자 아니냐 오 진짜 범죄자다 야 거기서 이녀석아 내가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지 야 따라와 아이고 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다 이녀석도 이 배를 문지문지르 해보니까 배가 빵빵하네 너 멈춰먹었어 이녀석아 어 말로 해서는 안되겠구만 빵 우와 또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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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또 터졌다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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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래플 훅 아따 폼나는구만 꼼짝마라 움직이면 쏜다 헛 오 대박 우와 아따 오호호호호호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 안녕하십니까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네요 근데 왜 나 돈이 하나도 없냐 아니 이렇게 경찰이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월급도 제조로 안주고 말이야 돈이 한 푼도 없네 한 푼도 없어 자주머니 죄송한데 제 경찰이거든요 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제 개구리카노 한잔만 주시면 안될까요 아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고요 에이 그럴리가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그나저나 저 커피 머신은 여전히 드럽네 에잉 치사해서 안먹는다 아 참 경찰이 경찰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경찰차가 어 어 저 녀석은 저 녀석 조커개구리 아이고 아이고 나의 그래플링 훅을 받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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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은데? 잠깐만 잠깐만 얏 좋았어 제대로 잡았구만 제대로 잡았어 오늘 사냥은 대성공이다 에헴 이 녀석들 너의 보스를 데려왔다 들어가도록 어 안 들어가는데? 뭐지? 에잉? 이거 특종감이야 특종감이야 아 저 죄송한데 저 범죄자 아니신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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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저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저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 잠깐만 저기 CCTV에 찍혔다 이렇게 내 경찰 인생은 끝이란 말인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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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